동네의 흉가 우리 동네엔 흉가가 하나 있다. 음침한 분위기에 귀신이 나온단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.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흉가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다. 평소였으면 엄두도 못 냈겠지만 술도 마셨겠다. 술기운을 빌려 그 흉가로 가보기로 했다. 몇 분이나 지났을까 유일하게 보이는 그 흘린 액자 속 사진에선 이 집에 일어난 참혹한 사태를 알 수 있었다. 이곳에 불이 나섰구나. 그 뒤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긴장했던 마음을 풀고 마지막 방에 들어섰다. 창문도 하나 없던 그 방에서는 유일했던 달빛마저 없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. 핸드폰 불빛에 희미하게 붉은 글자가 보였다.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어 이내 꺼져버렸고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켰다. 라이터 불빛으로 방 안을 살펴보니 온통 붉은 글자로 쓰여있었다. 천장에까지 집요할 정도로 방을 메우는 붉은 글자.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. 죽여버릴 거야 라고 방 안에 가득히 붉은 글자로 써있었다. 하지만 진짜 소름 끼치는 이유는 아직 그 글자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이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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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